테리 뭐해? 나 이렇게 치고 있어 공부 안 하면 좋겠어 공부? 공부? 아니 공부 안 하면 좋겠어 너 아무것도 안 하잖아 엄마가 하라고도 안 하고 공부 안 하면 좋겠어 공부 안 하면 좋겠어 아리히가 내 거 저게 우리 거 내 거 이거 내 거다 어때? 이거 갖게 된 소감이 어때? 좋아 맨날 갖고 싶다고 했잖아 그치? 이거 뭐야? 여기 어디? 요리하는 거 한번 봐보는 거나 봐 응 맞아 맞아 아 재밌겠다 엄마 이거 눌러? 잠깐만 언니들 오면 너무 좋아하겠다 그치? 나도 깜짝 놀랐어 요새는 친구야 앉아 난 보보야 저게 뭐지? 나문데? 소 열쇠다 응 이거 뿌다 우리 피쁘다 우리 피쁘다 응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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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가 어딨어? 그치? 그거 눌러 자 자 자동차네 오! 으하핳 핳핳핳핳핳ㅋㅋㅋ 나의 빛빛 아 밑에 그림이 있구나 내 둘러봐 내가 어딨어 터치 뭐야 아 다음 단계 열이고 정의 약한 경황 나 마음이 여려 이건 맞니 이건 장애리야 그치 하나에 있는 큰 원을 찾아 클릭해보세요 잘 찾았어요 이제 눈을 감고 방금 집중했던 만나라를 머릿속으로 상상해보세요 방금 관찰했던 만나라를 그려보세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르게 먹고 와볼까요 너키야 나와 많이 많이 먹지만 음식은 눈을 감고 방금 집중했던 만나라를 머릿속으로 상상해보세요 우리 한글 세웅이 있는 글자를 만들어보자 한번 들어봐 어 팥! 팥! 컸키홨! 줌 너ступ 너 왜 읽었어? 수학을 어떻게 읽었어? 아니 이거 얘가 말했잖아 지금 말했어? 아니 어떤 캐릭터가 구학이라고 말했잖아 많은 거 옳지 무서워요? 오? 너 알아? 기러기 기러기 너 어떻게 알았어? 옳지 이것도 한글 있단 말이야 오? 우와 오 맞았어 오 그냥 그거랑 오 오 어디 있어? 오 자녀 배자 배짜루 무슨 글이야? 함량이야 이제 글을 써봐 플러스 일반 책 있잖아 나오는 거 거기 나오는 것들이 되게 많대 손가락이기도 있고 품민정리라는 게임도 있고 오자로 끝나는 말 말하는 거 아 스펠링이 뭐지? 음식 말하는 거랑 양성 콜자 엉덩이를 번호 손 나 이렇게 가 이렇게 직접 가면 더 자세히 볼 수 있겠다 공부 엄청 열심히 하네 오 리을 성공 엔터 엔터 어딨어 옳지 엔터 손가락 와 너 진짜 빠르긴 했어 너 진짜 와 유치원 친구들보다 더 내가 잘 그려 확인 들어갑니다 사실은 유치원 친구들은 낙서하는 것 같더라 낙서하는 것 같아 어 근데 너는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 근데 너 진짜 잘 그려 대리야 와 너무 잘했다 엄마 아빠 혜리 테리야 땅땅땅땅땅 어 어 와 단추 이렇게 모아 놓을거야 뭐해? 뭐한거야? 연기 전화라고 하는거 아니야? 알람 맞혀 뭔가 страш 예 안녕! 안녕!